안녕하세요 토토켓입니다 변기 물이 잘 안내려가서요 이 제품을 구매해 봤는데요 요즘 이런거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총 모양으로 돼서 공기를 넣고 쏘는 방식으로 되는 제품인데요 이런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 봤어요 요거는 좀 저렴해서 만원대 구매를 했구요 비싼 것도 많더라구요 2만원대도 있고 3만원대도 있고 진짜 가격은 각색인데 이런게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만원대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요 부분을 공기주입구 쪽에다가 꽂은 다음에 이렇게 꺾어주면 고정이 되요 이렇게 안빠지고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를 넣는 거에요 이쪽을 밟고 이렇게 발로 밟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거죠 펌프질을 하면 기압이 차옵니다 펌프질을 해 볼게요 제압이 올라가죠? 이렇게 펌프질을 하니까 이게 3단계까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그 이상 부터 넣으려면은 좀 힘을 줘야 돼요 사용할때는 그냥 꽂은 상태에서도 되더라구요 여러 번 뚫어야 될 것 같으면 꽂은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 수면은 migration 내 Libis 나는 빈을 다녀서 내 Libis 이 Bond을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나의 fil wear 너 이번에는 수질 아, 내려간다요 진짜 엄청날cka 이 yi 자 넣고 어 이거 넣는게 많았잖아 오케이 오케이 넣었어 자 보시기만 하세요 자 한번 내려 볼게요 어? 안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